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сегодня 오늘 dusk 아버지 권력 나오jamin telegram tal 아 드디어 오랫동يل 다른 책을 시간 있는 대로 방송하고 싶고 녹화하고 싶은 마음에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인 28장에 이렇게 마지막으로 맺게 됩니다. 18장에 예수께서 나와 이리 가면서 하늘과 땅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을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8장에 예수께서 나와 이리 가면서 하늘과 땅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을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처음에 아담에게 하늘과 땅 모든 권세를 주었습니다. сначала Бог дал всякую власть на небе и на земле Адаму. 근데 Адам이 하나님 말씀을 거쳐버리고 마귀에게 순종함으로 그 권세를 마귀에게 뺏겼습니다. через то, что Адам послушался сатаны, он потерял эту власть и отдал сатане. 누가 보면 4장에 그 이야기가 나오죠. об этом написано в Евангелии Луки 4 главе.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когда дьявол искушал Иисуса, 천하 만구의 영광을 보이고 그 권세를 보인 말했습니다. он показал весь мир и славу этого мира и сказал, 내게 없더러 절하면 이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시라고 마귀 예수님을 유옥했습니다. Сатана сказал, если ты поклонишься Мне, тогда Я тебе дам всю эту власть тебе.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면, 그러면 십자가 못 받게 죽지 않아도 돼. другим исламом, ты можешь не идти на крест. ты сможешь вернуть эту власть. так? Он соблазнял Иисуса. 예수님은 마귀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но Иисус не поклонился сатане. 마귀에게 절하면, 예수님은 마귀의 종이 되기 때문에. если Он поклонится, Он станет рабом с дьяболом. 예수님은 마귀의 바다도 여전히 마귀의 것이 됩니다. даже если у Него будет власть, но если Он будет подчинен дьяволу, это будет власт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정정당당당에게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시면서. поэтому Он смело встретил смерть на кресте. Адам의 죄를 사하고. очистил грехи Адама. 그리고 놀랍게도 그 근세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И удивительно, Он вернул Себе эту власть. 이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Иисус в последней главе 28 главе говорит так.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내게 주셨습니다. дана Мне всякая власть на небе и на земле.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안 죽고, 인간 또 자꾸 뺏겨서. если дать человеку эту власть, человек сразу теряет ее. 그 근세를 예수님께서 자꾸 계시면서. потом теперь эту власть держит Иисус.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하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자면 피팍도 받고, 대적한 사람도 있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자면 그 근세를가 하여 이제 하였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였는데.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내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근세를 가장 뛰어난 근세라는 것이죠. fruit at theos or so on old bae body body on the and other with charges him do it whatever sc vert. 은 but then the word we have to adjust and emailen appears to the customer that people who have sort of prophet that he can say he said its fault you, 个orians 내 입구에 Junior, 네أuem mejor. 날씨가 우리 ganze典 cuatro째 какой putash Online환절 baş입니다. 그건 별로 문제는 möglich고 또 그와서 맨날ев.? 그래서 이게 뭐가 문 shel까? 예수님의 권세가 크거든요. 그러면 사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 끝날 때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제 그 하늘과 땅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고 계시면서 나와 같이 있습니까? 오일은 내가 가진 권세보다 훨씬 더 내게 유용하게 쓰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더욱더 더욱더 사용할 것 같아서요. 어느 나라가 사람이든지 불구하고. 어느 나라가 민족이든지 불구하고. 어느 나라가 민족이든지 불구하고. 정말 그런 문제는 예수님과 함께 계신다는 거에요. 그러면 성경 말씀하시기에는 모든 것을 지지하라 삼아 아버지와 성경이름을 주신 것 같고 итак, 이따, научите все народы, крещяя их во имя Отца, Сына и Святого Дух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 말씀하시기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경 이름을 세례를 주라. 제가 이번에 러시아에 방송하게 된 게 참 하나님에 감사하기도 했지만 우리 이 말씀대로 전 세계에 복음 전도자들을 보내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미국에서 우리 형제 아물들이 크리스마스 칸타트를 통해서 20개 도시에서 칸타타 공연 중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내가 이번에는 6만 7천 명을 그 일을 하고 싶었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너희들이 2-3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물론 그분들은 다 변화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 현장에 가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이런 그냥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어졌다고. 그들의 마음을 그렇게 겸비하면서 기쁘게 복음을 받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 강의는 바로 한 주 전, 지난 주에, 켄야, 야요 스타디움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за неделю назад, до сегодняшнего записи, 우리의 세미를 проводили семинар в 아프리아, 켄니아. 그 이름으로 지폐를 했습니다. 우리의 세미를 проводили библейский семинар. 켄야 시민들도 많이 왔지만 비숍분들은 800, 1000 명 가까이 와서 이 캠프에 참석하면서 복음을 받았을 때 놀라운 사실을 보았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пришли, даже 800 священников других церквей пришли слушать слова. 사실 우리가 켄야 1994년부터 성교하기 시작했는데 켄야에 많이 있었습니다. 켄야에는 종교 등록이 없으면 종교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켄야에는 종교 등록이 없으면 켄야에는 종교 등록이 없으면 종교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할 수 있지만 10 명 이상 모이면 반드시 종교 등록이 필요로 했습니다. 하나님은 놀라게 우리 종교 등록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종교 등록도 허락해 주시고. 그런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지난 50년 동안 이렇게 지내어면서 проживая 50 лет последних годов 제가 정말 구원을 받았을 때를 생각합니다. 제가 정말 구원을 받았을 때를 생각합니다. 제가 구원을 받았을 때를 생각합니다. 구원을 받았을 때 성교 학교에 들어갔고 после спасения я вошел в мессельскую школу 거기다 구원을 받았을 때 구원을 시작합니다. 저는 태구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는 태구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느 도시에 가든지 어느 나라에 가든지 어느 나라에 가든지 어떤 나라에 가든지 어디서 복음을 전했는지 어디서 복음을 전했는지 제가 잊을 수 없는 사실은 주님이 늘 나와 함께 계셨다고 말합니다. 제가 태구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제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때 생각도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제 아들은 만삭이 되어있고 그런데 그날 저희는 집에 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пришло время моей жене родить но у нас совсем не было денег даже монеты не было ни одной 저녁에 우리 집에 어떤 손님이 차렸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밤 10시쯤 되어서 제 삶의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10시 вечера этот человек получил спасение и вернулся с радостью домой. 그분을 데문바까지 안내를 보내드리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제가 그분을 데문바까지 안내를 보내드리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막 돌아왔는데 아내가 막 화을 낼습니다. тогда моя жена начала злиться. 아니 이 사람 왜 이렇게 화을 낼? я подумал почему она на меня злиться? 왜 이렇게 화을 낼? 왜 이렇게 화을 낼? евангелие услышали 왜 이렇게 화을 낼? 왜 이렇게 화을 낼? 왜 이렇게 화을 낼? 정말 막 이네. 이거 정말 지옥이 낼? 네. 아내가 이야기했습니다. но моя жена сказала 저에게는 아까부터 진통이 시작됐다. 저의 그 말ī료는 그는 같다. 이제는 진통이 시작됐다. 그런데 그는 고통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이는 감정은 안전하니까. 그런데 그것도 생각합니다. 만약에 내가 진통을 시작했다는 이야기하면. 만약에 내가 진통을 시작했다는 이야기하면. 지금 제가 이는 지금 말이죠. 그래서 이는 예방을 안전하니까. 그래서 이는 안전하니까. 그리고 이는 안전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계속 지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는 안전하니까. 그래서 이는 안전하니까. 그래서 이는 다른 문제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예방을 안전하니까. 제가 어렸을 때, 웬마한 상황이 너무 심해진다고 말했고 그래서 목이 많이 찌개지 않았어요 저는 정말 아름다움을 말했고 왜 당신을 많이 짓을 때 많이 했느냐고 그것만 전화하면 되지 왜 당신을 많이 말했는지 왜 당신을 말할까요? 나는 당신을 통해 예를 들었다고 말할까요? 저도 불 Sports 나는 지금 저한테는 정말 짓을 때 당신은 당신을 전화할 수 있다고 말했을때 당신을 통해 예를 들을 수도 있다고 말했을때 당신은 당신을 통해 예를 들었을 때 그런데 내가 왜 내 기를 지녁을 때 나는 당신을 통해 예를 들었을 때 나는 모르겠다는 말이었을 때 나는 그때 난 안을냐는 그런데 내가 알았을 때 그래서 그때 밤 10시쯤 넘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어떻게 해야 할 줄을 몰랐습니다. 저는 처음에 어떻게 해야 할 줄 몰랐습니다. 이제 돈이 한 푼도 없고 병원에 간다는 돈이 불가능했고 어떻게 해야 할 줄 몰랐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 얼마나 감사드립니다.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 얼마나 감사드립니다. 오전이 됐습니다. 오전 한 8시쯤 됐어요. 8시쯤 됐어요. יש brace Pain을 움직여서 네께는 없었습니다. 저께는 잠에careilles 기회를 1961SS 왔습니다. 그런데 그 때 우리의 할머니에 살짝 Jump Ikita 그 자매가 그때 왜 우리 아침에 참 기억이 잘 안 나요? 그 자매는 며칠 전에 구원 받은 자매였습니다. 근데 그냥 недавно получила спасение. 갑자기 자매 진통하는 걸 보더니 사모님 저는 부산 일산 병원 산부인과에 근무했습니다. 저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그래서 이제 9시경에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 아들이 이번에 켄니아에서 야요시피에서 강사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 아들이 이번에 켄니아에서 야요시피에서 강사로 말씀을 드렸어요. 이 자매는 부산에 부산이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자매는 우리 집에서 우리 집에서 물고 있었어요. 그 아들이 저의 Cel이 만들었고 마요시피에서 건가 왔어요. 저의 땅이 너무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아들이 그런 아플 경우에 걸린들때 저의 매일 부산을 배웠더라구요. 그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집에서 물고 싶어요. 거기에 고 Fayina 조리고 생깁니다. 그 아들이 벗 să 물고 싶어요. 지금 어려움이 심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감사합니다. 저의 땅이 너무 힘들어요. 저의 땅이 정말 미안해집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내가 왜 이렇게 말한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이 세상 끝날까지 늘 항상 함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복은만 전해. 그래서 너희는 복은만 전해. 내가 하나 다 해줄 테니까. 저희들은 복은만 전해. 그때 많은 대중하는 사람도 있었고. 희한한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많은 대중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많은 대중하는 사람도 있었고. 근데 한 번도 하나님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한 번도 하나님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1999년도 때는 제가 심장이 굉장히 안 좋아서. 99-м году у меня была очень большая проблема с сердцем. 거의 죽을 뻔 했었습니다. я чуть не умер. 심장을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Бог истерило полностью мое сердце. 1999년도 2014년 오늘까지 제가 태어난 이렇게 건강하게 살기는 일생 동안 처음이었습니다. 99-го года по 2014년, я ни разу в жизни не жил так спокойно, как сейчас. 하나님의 건강한 몸을 주셨습니다. хотя я возраст, но Бог даровал мне здоровое тело. 하나님께서 제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и с чем бы я не столкнулся. 한때는 제가 대통령을 만나서 복음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бывало, когда я встречал президента и передавал Евангелие. 정말 기적적인 방법으로 만나게 하셔서. чудным образом я встретился с ним. 대통령께서 정말 Парагаи 대통령, Гана 대통령, 이런 대통령들이, Уганда 대통령. 정말 여러분들이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я встретил президента Парагуая, Гана и Уругая и также удивительным образом передавал им Евангелие. 생각하면 할수록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и я словами не могу описать, насколько я благодарен Богу за это.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잘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я не знал точно, как надо передавать Евангелие. 처음에는 제가 죄 3을 받았지만, хотя я получил прошение грехов. 어떻게 죄 3 받았을 이 사실을 전하고, 제가 잘 몰랐습니다. но я точно не знал, как надо передавать это Слово. 제 아들 태어난 그 1974년, 그 경우에, 제이도는 좀 малень한 교회에 있었습니다. 74년, когда мой сын родился, мы жили в маленькой церкви, в Подонье. 3명이나 성경을 읽고, 오전에 성경이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셨고, 랩의 속죄죄서에 의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언수할 때 제가 넘어가는 놀라운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언수할 때 제가 넘어가는 놀라운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는 언수할 때 제가 넘어가는 놀라운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물론 제가 책도 출판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이제 저희는 GUNYUS MISSION은 큰 성교회가 되었습니다 많은 목회자가 있고 성교사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계속 많은 분들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 성령님을 세례를 베풀고 내가 본바 모든 가르쳐, 지키 행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제가 처음에 아쿡тоне에 갔을 때 굉장히 가난하고 어려웠습니다 장팔리에 갔을 때도 역시 그랬습니다 군대에 생활하면서도 참 많은 복음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когда мы служили в армии, Бог позволил мне открыть и передавать Евангелие 이제 제가 나이가 들어서 지난 과거들을 돌아보고 сейчас я в возрасте и вспоминаю прошлую жизн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마지막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마지막에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마지막에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내가 참 크고 저건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한 번 더 주님은 나를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너 모른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을 시작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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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는 여기서 이제 끝난구나 아, 나 этом у меня все заканчивается 이제 이상 더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는구나 이제 이상 더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는구나 안 됐다, 내가 여기서 내 모두가 끝이 나는구나 그럴 때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несколько раз бывало, что я думал, как жалко, что на этом все закончится 그때 내가 Бог이 끝인 것 같은데 주님은 끝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когда я смотрел, мне казалось, что это конец, но Господь говорил, что это не конец 주님이 그렇게 하실 걸 믿는 마음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얼마나 감사하죠. 어떨 때는 구원 받은 정말 나를 다른 형제 나를 대죽하고 배신해서 나를 막 대죽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게 싫지만 않는 것은.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근신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내가 힘을 잃을 일이 생기면 하나님 기쁨을 주어서 기쁘게 하고. 내가 좀 기쁘게 해서 마음을 방심하거나 테만 얘기하면 어려움도 주시고. 주님은 나와 같이 계시면서 쉬지 않고 나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네, Бог был со мной, и Он вел меня. 지난 번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마지막에 우리를 빌리셔서. действительно, Господь, Он берет нас. 우리의 주님은 지금 하시고 계시고 하시려고 합니다.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 모두 주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드려서. 제가 바랍니다. 그가 여러분께 여러분이 이끌어 오셨습니다. 이 방송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여러분이 사랑하는 일을 주신 하나님께요. 너무 좋겠습니다. 예언니랑 같이 얘기하자. 부사님 시간이 없죠. 봅시다. 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상담하려고 예배맛이 약속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뒤에 상담 좀 해줄 수 있겠어요? 네. 그렇죠. 언제쯤 되면 마칠 것 같습니다. 2시쯤 되면 마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2시쯤 하면 마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2시에 이쪽으로 4층, 3층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제가 감기에는 몸에 많이 안 좋았습니다. 상담을 마칠 것 같습니다. 한 시 45분쯤 됐는데 1시45분쯤 제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장노님 전화가 왔습니다. 박사님, 주사한테 말 못하겠습니까? 아, пастор, 혹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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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가셨습니다. 우리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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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을 먹고 예배를까 그 여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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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온전하지는 않지만 네, 이제는 아직 안 된다 매일 매일 그 삶을 변해보는 걸 볼 때 너무 아름답게 보여집니다 네, 매일 매일 그 삶을 변해보는 걸 볼 때 너무 아름답게 보여집니다 좀 약간 성격도 거칠고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인데 네,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까이 하고 있는데 우리 형제는 옆에서 보면서, 목사님, 정말 변했어요, 변했어요 그 마음의 평안을 찾고 주의 말씀을 받아들인 뒤에 하나님께서 그 속에 일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는 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принимать это Евангелие, это значит принимать Иисуса потому что Евангелие это душа Иисуса и любовь Иисуса любой, кто принимает это Евангелие, он будет в душе Иисуса и он освободится от греха 정말 처음에 전혀 복음도 전할 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줄 몰랐습니다 сначала я совсем не знал, как надо передавать Евангелие, я ничего не знал, как делать 제가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주님이 제게 참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но пока я передавал Евангелие, Господь очень многому мне научил 성경 읽으면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когда я читал Библию, я вспоминал слова 저 같은 못난 인간이 말씀을 전하는데 구원 받은 사람 있고 변한 사람 있어요 и когда я такой некрасивый человек передавал Евангелие люди получали спасение и менялись 성지야의 생도의 아내가 기림병을 항아리에 부었을 때 기름이 항아리에 가득 차는 거 보고 얼마나 놀라겠습니다 когда жена ученика начала наливать масло в кувшине и видела, как масло льется как она удивилась, вы представляете это? 저는 믿음이 없는 여자잖아요 Господи, я же женщина, которая не имеет веру 저는 내 마음대로 살던 여자잖아요 я же до сих пор жила по своей душе но неужели у такого меня ты действуешь? да, я думаю, она была очень сильно потрясена 저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 일어나지 않았는데 да, через меня не появлялись люди, рожденные свыше но когда я передавал Евангелие, Господь начал заниматься этим делом когда я передавал Евангелие, возвращался темной ночью 오늘 그 자매가 구원을 받고 제3을 받았구나 да, эта сестра получила прошение грехов и родила свыше да, потом эта соседка ее получит спасение наявлено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 속에서 돌아와 я возвращался неописуемой радостью и благодарность перед Богом эта радость была настолько велика что я мог побеждать гонения голод и бедноту я мог преодолеть 그리고 또 어려운 여러 가지 일들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также многие трудности я смог преодолеть 주님은 우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실 줄 마음의 의심하지 않습니다 я совсем не сомневаюсь что Господь будет с нами во все дни до скончания веков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신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마음의 받아들이시고 정말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으로 일생의 일을 삼으십시오 я желаю что то что вы свидетельствуете о его воскресении стало вашей работой жизни 어떤 사업을 하거나 농사를 짓거나 직장에 바쁘면 может вы заняты из-за вашего бизнеса или работы на поле или работы 직장에서 일을 하십시오 тогда на работе рассказывайте 마음에는 복음을 마음에 가득 담아두고 работая в душе держите Евангелие каждого кого встретите вы рассказываете Евангелие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서 то Господь до скончания веков будет вместе с вами я верю что Он будет охранять и вас благословляет спасибо до свидания субтитры и в следующем видео Субтитры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